안녕하십니까? TRS 아카데미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중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헌법 제1조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 보겠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조문을 같이 살펴보는 데 있어서 기본 교재는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서 같이 보니까 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 교재가 없으신 분은 자신들이 보는 기본 교재나 아니면 헌법 조문 집에다 이렇게 가피를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헌법 제1조, 촛불집회 때 굉장히 많이 노래로 불렸었죠. 그래서 윤민석 작사, 작곡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래서 노래가 굉장히 많이 불렸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1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의 의미를 한번 같이 볼게요. 민주공화국의 의의, 민주공화국은 보시면 민주국가와 공화국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주국가의 의미는 뭐고, 공화국의 의미는 뭔지,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국가란 개념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먼저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민주주의란 의사결정을 구성원들이 직접 하거나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 직접 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되죠. 그래서 대표들이 하는, 대신 행하는 형태를 대의제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대의제 하면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대신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직접 하면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 대표들이 뽑아서 대신 해주면 그게 이제 간접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국민 구성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그랬을 때 그럼 민주국가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치가 운영되는 이런 국가를 민주국가라고 하고 그랬을 때 그럼 주권은 뭐냐. 국가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주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민주국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민주공화국을 했는데 그럼 공화국의 의미는 뭐냐. 공화국이란, 우리가 지금 육공화국이라는 건 아시죠. 어제 이제 학습했죠. 그 헌법 전문하면서 5, 7, 8, 9 때 개정이 됐는데 그게 3, 4, 5, 6 공화국이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화국의 의미를 그 헌법적인, 전면적인 어떤 변역이 일어났을 때 공화국의 어떤 숫자를 이렇게 바꿔 왔었는데 그 공화국의 의미하고는 원래 본래의 의미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 본래 공화국의 의미는 이게 이제 군주국의 반대 개념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군주국을 먼저 보고 공화국의 의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군주국이란 주권이 여기 국가의사를 전반적 최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을 말하는 그 주권이 왕에게 주어진 나라를 군주국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보통 전제군주국, 입헌군주국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군주국 중에서 전제군주국은 뭐냐 하면 왕이 전권을 휘두르는 나라를 전제군주국. 그 다음에 왕이 존재하되 헌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를 입헌군주국. 왕이 있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걸 입헌군주국이란. 그래서 군주국이란 주권이 왕에게 주어진 나라를 말하는데 요거에 대한 반대가 공화국인 거예요. 그래서 1인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1인에... 군주국이 아니라는 게 공화국의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1인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요게 원래 의미였는데 최근에 더 넓혀진 개념으로 국민들이 추대한 대표들이 공동으로 화합해서 행하는 정치체계. 1인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공동... 그러니까 국민들이 추대한 대표들이 1인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공동으로 화합해서 행하라는 그런 정치체계를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주국에 반대돼서. 그랬을 때 그러면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은 민주국가하고 공화국이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란 함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 및 대통령... 보통...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되겠지 의원들에게서는 총리가 되고 국가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국가. 이게 민주공화국의 의미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의미를 같이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1조 2항. 1조 2항은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 아까 개념 보죠?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전면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을 말했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국민주권주의를 말하는 건데 이거의 의미를 또 같이 볼게요.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의 원리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분장이에요.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생되는 개념들을 보시면 헌법,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헌법재정권력의 주체가 또 국민이라는 것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헌법재정권력 자체가 주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선생님 헌법재정권력이란 무엇입니까? 헌법재정권력이란 헌법을 창조하는 힘 그래서 헌법을 만드는 헌법 이전의 권력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개념을 한번 김학성 교수님 교과서에서 따온 문장인데 이 문장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헌법재정권력의 의미가 이렇게 오는지 헌법재정권력에 의하여 법질서가 창조되므로 헌법을 만드는 거니까 헌법재정권력은 정치가 규범으로 바뀌는 교차점에 위치하는 권력 사실의 영역에서 헌법재정권력에 의해서 헌법이란 법질서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정권력은 정치가 규범으로 바뀌는 교차점에 위치하는 권력 김학성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 헌법재정권력, 헌법을 창조하는 힘인데 이 개념을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문장을 한번 실어봤어요. 그랬을 때 보통 헌법재정권력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1조 2항 후반부에 보셨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모든 권력이란 함은 통치권을 말하는데 이 권력이라는 개념 권력이라는 개념은 보통 이제 법률용어는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한, 권리 이런 개념은 있는데 권력은 보통 법률용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률용어로 쓰더라도 공권력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권력은 법률용어가 아닌데 그럼 권력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면 권력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뜻에 반하더라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사회학적에서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는데 그랬을 때 권력은 법률용어가 아니라 의지와 감정이 담긴 대단히 정치적인 말이다. 이처럼 정치적인 단어를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헌법이 고도로 정치적인 문서임을 뜻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치학과에서도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배우죠. 그 다음에 법학과에서도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그래서 사실적인 어떤 영역하고 규범적인 영역이 혼재에 있는 법이 헌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헌법 제정권 권력의 문장 그 다음에 이 권력이란 용어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통치권이란 국민과 국토를 지배하는 국가 고유의 권력으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의 총합을 말한다. 그래서 입법, 집행, 사법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통치구조 쪽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헌법 조문들이 또 쫙 있고 그래서 헌법 1조 1항과 2항의 의미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원리와 관계된 헌법 재판소 판례를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그래서 헌법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도 나온다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환 아까 대의제 민주주 대의기환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일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결정 그러니까 사항에 대한 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출을 의미하고 국민투표는 일정사항에 대한 직접적 결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선거와 국민투표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는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써 선거를 통해 국민은 선출된 국가기관과 그의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여. 대표적인 누구예요?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이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막강한 게 어디서 와요?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선출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청문회 때 장관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쩔쩔매잖아요. 그 이유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장관들한테 부여하지 않았잖아요. 장관들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 그런데 국회의원들한테 민주적 정당성을 선거를 통해서 부여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권한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런 요청에 의해서 국민이 참정권에 대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 즉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은 국민이 자기 지배를 의미해야 하는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국민주권의 원리와 보통선거의 원칙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1조 2 그러니까 국민주권의 원리가 이렇게 헌재판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고 실제로 17년 5국공채 문제에서는 여기에 나온 문장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지문을 구성했죠. 한번 같이 보실게요.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죠. 대의위원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 일정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 직접적 결단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 맞는 지문 이렇게 헌법 1조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